이형석 국회의원이 5.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위덕대 박훈탁 교수에 대해 5.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5.18 기념재단 등이 박 교수를 5.18 역사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 시 박 교수는 5.18 역사 왜곡 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의원이 대표 발의에 시행 중인 5.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따르면 5.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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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